안녕하세요 제니시뉴스 변진희 기자라고 하고요 이번에 새롭게 유닛 곡을 선보이게 됐잖아요 어떻게 준비를 하셨고 각 유닛 무대만의 특별한 매력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주원입니다 이번 유닛은 저랑 아이엠 군이 같이 유닛 모델을 꾸미게 되었는데요 막내 라인이자 몬스타엑스의 래퍼라인으로 유닛이 결성이 되었는데요 저희는 항상 무대에서 저희 둘의 랩라인의 케미를 몬스타엑스의 음악에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제가 래퍼로서 랩라인으로서 랩이 뭔지를 정말 알 수 있게 열심히 준비 많이 했고 그리고 몬베베와 우리가 또 하나다라는 그런 의미의 타이틀이 있어요 그런 타이틀을 좀 유심히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이번에 다른 유닛도 있지 않나요? 네 아 민혁입니다 저 민혁과 이제 형완 군이랑 기완 군이랑 같이 동갑 라인으로 이번에는 무대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 형달도 물론 몸이 탄탄하고 섹시하지만 저희들만의 뭔가 약간 더 어린 프레쉬한 섹시를 좀 녹여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아 덜 프레쉬한가요? 몇 개월 차이 안나는데 네 그렇지만 조금 더 프레쉬하게 섹시함을 표현하려 노력을 했고요 또 저희가 월드투어를 돌기 때문에 또 해외에서 사랑받는 곡으로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 기대됩니다 몇 개월 차이 안난다고 굉장한 볼멘소리를 나온 우리 션유씨 원우씨가 어떤 무대? 예 이번에는 각자 유닛 무대의 성향이 있었는데 뭐 열정적인 무대도 있고 섹시한 무대도 있는데 약간 저랑 원우가 준비한 무대는 뭔가 팬분들께서 환호하고 즐기는 무대가 될 수도 있지만 뭔가 무대로서 좀 다른 화려한 퍼포먼스보다는 좀 감동을 좀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무대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새 유닛봄도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질문에 있는 기장님 계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톱스터뉴스 김효진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질문 3가지가 있는데요 네 어제 콘서트 이제 뭐 스포라던가 이런 걸 보니까 원우씨 옷이 되게 크롭처럼 돼 있어가지고 약간 백조의 호수 느낌도 나고 그렇더라구요 그 옷에 이제 본인의 생각이 들어갔는지 궁금하구요 그리고 콘서트 슬리스트를 보니까 형원씨 디제이 무대가 이제 좀 특별히 있던데 그 디제이 무대를 넣으신 이유가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또 4개월간의 장비 투어를 하게 되는데 체력관리는 멤버들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우리 원우씨 네 원우입니다 어 일단은 스타일리스트 유닛무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일리스트 선생님들이랑 저희랑 상의를 하는데 어 이제 일단은 샤모가 블랙 제가 화이트라는 큰 틀을 이제 정해서 제가 이제 스타일리스트 선생님께 던져드리면 스테이지 선생님께서 이제 멋있게 이제 블랙스완 그리고 이제 뭐 백조의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 크롭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우리 형원씨에게도 질문을 주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디제인을 하는데 어 평상시에 저희 몬스엑스로는 많은 어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많은 모습을 보여드리지만 어 디제이를 하는 사람으로서 뭔가 보여드릴 기회가 많이 없기도 했고 이번에 투어를 가는 일정과 한국에서 디제잉을 하는 일정이 되게 많이 겹치는 게 많아서 팬분들한테 디제잉하는 모습을 많이 못 보여드릴 것 같다는 생각에 어떻게 보여드릴까 하다가 어 다행히 저희 콘서트가 뭔가 팬분들과 함께 호흡하고 같이 뛰노는 그런 느낌이 느낌을 많이 주기 때문에 같이 어우러지면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어 콘서트에 네 디제잉을 추가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또 색다른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고 이 체력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기은 씨 네 그리고 체력관리는 뭐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저희 또 숙소에 또 원호영이 자그마한 헬스장을 또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거기서 굉장히 또 평소에 최소한의 체력을 위해서 운동도 매일매일 하는 편이고 그리고 생각보다 사람이란 존재가 약하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할 수 있던 마음만 가지면 되는 것 같아서 할 수 있던 마음으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네 이야 좋네요 우리 기현 씨가 이 체력 얘기를 하니까 네 조금 약간 재밌네요 오히려 셔누 씨 원호 씨가 먼저 발 벗고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네 좀 반전이 있었어요 체력은 원래 제가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좋습니다 멋지게 또 체력관리하면서 무대위를 꾸며주는 모스타엑스의 모습 모스타엑스의 모습 기대가 되고요 또 다른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질문 있는 기사님 계실까요 네 자 뒤쪽에 계시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경영 하경원 기자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이지는 않지만 잘 나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텔레파시를 통해요 네 좋은 모습 뒤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세 번째 월드투어라는 의미가 남다를 것 같아요 첫 월드투어는 경황이 없으셨을 것 같고 두 번째 월드투어는 뭔가 좀 알 것 같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2년의 경험을 통해서 세 번째 투어에서는 뭔가 더욱 성숙하고 다른 면을 보여주시려고 애를 쓰실 것 같은데 사실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멤버 개개인의 각오라든지 아니면 쉽게 뵐 수 있는 팬분들이 또 아니시니까 한 번의 모습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려면 또 멤버들 나름의 다짐이나 각오가 있을 것 같아서 멤버들이 생각하는 지금 두 번까지 두 번의 월드투어와 지금 월드투어가 이것만을 확실하게 다르게 보여드릴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이 좀 어떤 게 있는지 먼저 여쭤보고요 두 번째는 이게 보니까 새롭게 좀 호주를 포함해서 포함된 도시가 있고 또 같은 도시라도 공연장이 좀 확대된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차이를 주자는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이 도시에서의 공연 또는 이 공연장에서 공연은 기대가 되고 많이 좀 설렌다 라고 생각하시는 스팟이 있다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벌써 세 번째더라고요 민혁씨 소개해 주시죠 네 민혁입니다 일단 사실 기자님 말씀대로 첫 번째 월드투어는 정말 배워가면서 정신없이 지나갔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월드투어를 돌았을 때는 돌고 나서 저희가 한국에 행사나 공연을 할 때 이제 회사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월드투어에서 굉장히 배운 게 많은 것 같다고 무대에서 굉장히 느껴지는 게 다르다고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월드투어를 갔다 올 때는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또 한국에서 했던 것들 모두 다 경험 삼고 저희도 무대 능력치를 완전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모아놓은 에너지를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개개인의 각오를 좀 궁금해 하셨는데 간략하게 한 말씀씩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좀 더 자유분방하고 살짝은 좀 자유로워진 현우를 무대에서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좀 갇혀 있었나요? 조금 그 전보다 자유로워진 네 기대됩니다 우리 형원씨는 어때요?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두 번째 할 때는 뭔가 배우고 즐기느라 정신이 없었던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이 월드투어가 그 한 도시마다 이게 한 번 공연이 끝나고 나면 최소 1년은 못 보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매 무대가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좀 온 몸을 불사지르고 오겠습니다 네 대단해요 우리 원호씨는요? 네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때 많이 배우고 많이 즐겼다면 세 번째 투어에는 저희가 언어적으로도 좀 더 좀 더 공부를 많이 하고 성숙해져서 좀 더 팬분들과 소통하는데 좀 더 즐겁고 저희의 어떤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약간 원어민 느낌이 나게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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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매짐을 잘못 지어가지고 제가 또 답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세 번째 월드투어에서는 우리 원호씨의 셔츠가 좀 많이 파진 것이 또 다른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아 이거 원호씨의 이 멋지고 체력 넘치는 정말 열정 넘치는 이 캐릭터가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IMC 막내로서 어때요? 어 일단은 세 번째 월드투어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We are here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방방곡곡 이것이 K-POP이다 이것이 바로 몬스타엑스다 라는 것을 한번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 민혁입니다 어 공연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몬스타엑스를 알리는 공연뿐만 아니라 한국 아티스트의 힘이나 그런 퍼포먼스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하게 다시 돌아오는 네 네 네 저희 목표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네 주원씨는요? 네 주원입니다 일단 첫 번째에는 저희 몬스타엑스를 뭔가 보여드리기에 좀 급급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에는 어 팬분들께서 같이 뭔가 호흡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좀 많이 배웠던 것 같고요 이번 세 번째에는 이제 호흡을 하는 방법을 깨달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개인적으로 저희 몬스타엑스와 몬스타엑스의 팬 몬베베가 뭔가 하나가 되는 그런 부분 이렇게 하나가 된 에너지를 뭔가 많이 이번 콘서트에서 좀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소리를 제가 굉장히 많이 질렀는데 네 이렇게 제가 소리를 굉장히 많이 오늘 또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대됩니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기현씨도 어 일단 저희가 어제 또 이제 첫 번째 서울 콘서트를 했는데 저희를 이제 연습생 때부터 봐오신 저희 안무 선생님이 너희가 뭐가 달라지는지 잘 몰랐는데 오늘 보니까 진행이 예술이더라 오오 너희의 흐름이 예술이더라 너희 정말 급이 다르더라 라는 말을 해주셨어요 오오 아 아까 누나가 그 겸손은 미덕이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아 그럼 얘기하세요 네 자랑 좀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이거는 피셜이니까 네네네 해주신 말씀을 그대로 정말 거짓 없이 정말 급이 다른 진행이어서 정말 자기는 감탄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가장 사실 공연에서 제일 중요한 건 흐름이 끊기지 않고 끝까지 잘 흘러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가장 많이 바뀐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도 이어서 답변을 하자면 아까 민혁 군이 말을 해준 것처럼 저희 그 스테이플스 센터가 저희가 처음으로 해외에 공연하러 간 그 공연장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때 장난으로 와 정말 너무 신기하다 우리도 여기서 공연을 할 수 있을까 에이 이런 말을 했었는데 저희가 결국엔 또 거기서 저희 단독 콘서트를 하게 된 만큼 정말 뼈 부서져라 정말 케이크 널리 알리고 오겠습니다 LA 레이커스 주격기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스테이플스 센터 진행을 중간에 이렇게 살짝 양념처럼 해주시니까 좋네요 호주도 새롭게 이제 갈 계획이시고 또 방금 말씀해 주신 그것도 굉장히 큰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도 되지만 그 가운데 눈에 기대되는 곳도 있을 것 같아요 리더인 셔노씨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뭐 처음에 보는 호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테이플센터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요 그리고 뭐 작년에 또 유럽 쪽에서도 굉장히 몸배우분들이 크게 환호를 많이 해주셔서 유럽 쪽에 반응도 많이 궁금합니다 네 기대됩니다 질문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는 기자님 계신가요? 네 아 가운데 쪽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엑스포츄스 전원 기자고요 안녕하세요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아이엠이 뭐 솔로 꼭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언제쯤 나오는지 또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컨셉을 보여주고 싶은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어 네 일단 자세한 일정은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 회사 관계자분께서 자세한 일정은 말하지 말라 그러셔서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치만 콘서트가 끝나고 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어 일단 제가 이 믹스테이트에서 담고 싶었던 느낌은 뭔가 몬스타엑스가 굉장히 강렬하고 뭔가 좀 그런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외에 제가 개인적으로 고유적인 음악적인 색깔을 좀 뭔가 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몽환적인 느낌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좀 빠르지 않고 조금 슬로우 템포의 무드를 가지고 있는 곡입니다 굉장히 섹시해요 네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는 섹시한 거 봐요 지금 섹시해요 아 그리고 그 미국에 있는 해외 그 싱어랑 같이 콜라보를 한 곡이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해주셔서 좋을 것 같습니다 전 그 리릭스가 다 영어로 되어 있어요 오 그렇군요 네 뭐 이렇게 해외 곳곳에서 영어 담당을 주로 맡고 있는 우리 IMC가 또 어떤 솔로 앨범으로 우리 많은 팬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을 지필지 기대가 되고요 또 다른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는 기자님 계신가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포철 윤기백 기자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이미 첫 공연 시작하셨지만 이제 세 번째 올드 투어를 떠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멤버들끼리 첫 공연을 하기 전에 어떤 얘기들을 좀 나누셨는지 궁금하구요 또 매번 드린 질문이지만 이제 몬스타엑스가 왜 전 세계인한테 사랑을 받을까 본인들이 생각하는 몬스타엑스의 인기 배결을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아 사실 이런 질문이 가장 조금 약간 낯부끄러운 질문일 수 있는데요 그래도 또 궁금한 질문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어떠세요? 우리 네 네 민혁입니다 일단 뭐 인기 비결 인기 비결 네 제 입으로 하기 좀 민망하지만 뭔가 이렇게 팬분들한테 그래도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면 저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저희가 이제 사실상 월드 투어를 가게 되면 한국에 계신 팬분들이나 다른 나라에 계신 팬분들은 저희들을 항상 기다리기 때문에 안보이는 누군가를 무한하게 사랑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동안에 미리 찍어놨던 컨텐츠들이나 또 저희들의 일상을 담은 영상들이나 또는 브이앱이나 이런 모든 사진이나 뭐 세이카나 이런 것들로 최대한 혼자 있는 느낌이 들지 않게끔 노력을 하고 우리는 항상 같이 있다라는 느낌을 심어주는 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점이 조금 더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문 가서 네 우리 기현씨도 네 저는 첫 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제가 공연 전에는 사실 어제만 해도 제가 그 하루에 공연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수없이 많은 또 회의를 하고 또 그 전날에 저희가 또 밤 12시까지 리허설을 했어요 좀 일찍 와가지고 그리고 그 공연 바로 전 리허설까지도 정말 수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의도를 하고 이렇게 생각했던 게 팬분들한테 그만큼 다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연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문 또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거든요 질문 있는 기자님 또 계실까요? 네 계신가요? 아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스타데이 뉴스 김재인 기자구요 안녕하세요 저 마지막으로 이번 공연 관람 포인트랑 그 다음에 저번 투어랑 달라진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리더인 셀문씨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 네 일단은 어 또 새롭게 보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신곡 무대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어 지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일어나서 같이 뛰고 싶은데 조금 눈치 보여서 가만히 앉아 계셨다는 분들의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구요 근데 어 그러지 마시고 어 정말 신나면 신나는 대로 같이 뛰어주시고 어 그리고 새롭게 선보인 또 유닛 무대도 역대급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어 유닛 무대도 잘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질문 감사드리고 답변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와 대단합니다 징글골 투어에 이어서 이번 9월에는 또 미국 아이하트 라디오 뮤직 페스티벌 라스트 패버스 2019 참석 예정에 있구요 지금 오늘은 또 이 월드 투어 We are here 서울에서의 공연 이제 마지막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소감이 남다를 것 같은데 앞으로 월드 투어도 어떻게 하겠다 소감과 함께 마지막 인사 말씀 한 말씀씩 우리 기원씨부터 네 요가 볼게요 아 네 네 이렇게 굳은 날씨에도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 몬스터X 앞으로도 정말 많은 일정도 남아있고 또 개인적인 또 사적인 또 말씀 하나 드리면 또 라스베이거스에 갔을 때 네 또 저희 또 스티브하고 기황이랑 만나기로 했어요 오옹 다음 또 더 좋은 곡을 또 들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몬스터X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플레이쿨도 굉장히 좋았는데 또 어떤 좋은 노래로 함께 만나게 될지 기대되고요 리추원씨 이번 월드투어는 퍼포먼스, 노래, 모든 것들이 다 몬스타엑셀 색깔로 많이 잡혀서 팬분들과 이 그룹은 팬분들과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룹이구나 어떤 쇼를 볼 때 우리 공연을 그냥 봐 이게 아니라 여러분도 같이 놀 수 있어요 라고 질문하는 저희는 그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감을 많이 하고 올 거고 몬스타엑스다운 모습과 몬스타엑스답게 멋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민혁씨 네 민혁입니다 일단 가장 큰 목표는 아무래도 팬분들이 기대하시는 만큼의 무대를 보여드리는 게 먼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두번째는 저희 몬스타엑스 멤버들 다치지 않고 오랫동안 활동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다치지 않고 오래오래 활동할 수 있는 몬스타엑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이엠 네 아이엠입니다 제가 한국의 자랑 아시아의 대표로서 월드투어를 다니면서 이게 바로 몬스타엑스라는 것을 널리 널리 알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민혁씨가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 한국의 자랑 아시아의 대표 맞잖아요 몬스타엑스 네 그 아이엠구나 개인적인 욕이었는데 네 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나봐요 네 또 앞으로 그렇게 되어 갈 거고요 네 많은 분들이 또 사랑해 주실 거라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원호씨 네 일단 월드투어를 돌면서 세계 각지에 있는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세계 각지에 있는 맛있는 먹을 것들 중에서 최고들로만 몇 가지 뽑아서 돌아올 때 다음번에 기자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 때 맛있는 음식 추천해 드릴 테니까 꼭 여행가서 먹어보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기대된다 세계 맛집 투어로 우리 원호씨 덕분에 또 하게 생겼네요 네 우리 형원씨 네 형원입니다 오늘 일단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기자님들이 와주셔서 이렇게 관심 보여주신 만큼 오늘 서울에서 마지막 공연 잘 끝내고 저희가 세 번째 월드투어 갔다 다시 돌아왔을 때는 더 발전된 모습으로 돌아온 몬스타엑스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샤누씨 네 저도 앞서 말했듯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매번 이런 기회에 항상 노력해 주신 슬기 누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도 뭐 원호 따라다니면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리고 무대도 열심히 하고 뭐 할 수 있는 거 다 열심히 해서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 많이 들려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는 것을 오늘 기자간담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몬스타엑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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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콘서트를 위해 또 준비하러 가셔야 되죠 네 고맙습니다 오늘 기자간담의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